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오늘 프로필 촬영을 하는 날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미뤄왔던 프로필 촬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로 진짜로 찍어야 돼가지고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 김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루 만에 다 몰아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이랑 브이로그를 한 영상 이렇게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좀 길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맥시멈 한 30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한 10분 만에 끝내고 어차피 메이크업이 정말 별거 없는 간단한 메이크업이거든요? 프로필 컨셉이 약간 뷰티 촬영 같은 컨셉인데 피부 표현을 조금 중점으로 둔 그런 촬영을 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영상이 업로드했을 때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메이크업하고 밥을 먹고 프로필 촬영하고 운전면허 등록을 하러 갔다가 붙임머리 리터치를 받으러 갑니다. 오늘 엄청나게 고단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우선 메이크업은 피부 메이크업에 진짜 힘을 많이 줄 건데 요즘 날씨도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고 제가 특히 또 얼굴에 땀이 정말 잘 나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을 정말 탄탄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 하루를 부사히 보내려면. 그래서 일단 빨리 메이크업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렌즈는 오렌즈 시크리스 쓰리콘 그레이. 내추럴 그레이. 이게 원데이 렌즈인데 직경이 약간 저처럼 자연스러운 렌즈를 끼고 싶은데 회색밖에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렌즈예요. 이거는 이런 렌즈입니다. 이게 렌즈가 진짜 눈이 엄청 편하고 자연스럽고 좋거든요. 근데 가끔 오래 끼고 있으면 눈이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저는 크림은 아토베리어 365로션. 그냥 이걸로 가볍게 발라줄게요. 이런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때는 가벼운 기초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2.4AD. 이게 이니스프리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숫자 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2는 이 앞쪽에 있는 숫자는 보습 레벨이고 이 뒤쪽에 있는 숫자는 커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보습 레벨은 2단계고 커버 레벨은 4로 좀 하이 커버가 되는 호수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없고 뒤쪽을 보시면 여기에 2.4 뒤에 AD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 2.4호에 AD가 추가된 게 발림성, 밀착력, 그리고 지속력이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래요. 그래서 패키지도 보면 살짝 리뉴얼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발라줄 겁니다. 제형은 약간 이렇게 워터리한 텍스처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묽지 않은? 살짝 워터리한 그런 텍스처예요. 그래서 발릴 때는 좀 이렇게 촉촉하고 산뜻하게 되게 가볍게 발리는 편이에요. 입자가 되게 고와요.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데 마무리될 때는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돼요. 이쪽 보시면 좀 얇은 부분 보면 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됐죠. 좀 세미매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밀착을 시켜놓고 나면은 빛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예쁜 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피부 표현을 중점으로 둔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지속력은 좋은데 이렇게 광이 나요.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 좀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파운데이션을 골랐어요. 후딱 메이크업을 해주고 빨리 머리를 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적당량을 짜서 퍼프에 요렇게 살짝 흡수를 시켜줍니다. 제가 볼 쪽을 보시면은 제가 요런 흉터들이 약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마법의 날이 다가와가지고 입 주변에 요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컨실러를 사용하면 피부 메이크업이 좀 과해 보일 수 있어서 요걸로만 요렇게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발랐는데도 요쪽에 있던 흉터들이 조금 다 가려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요렇게 펴서 발라주면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퍼프로 두드려가지고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면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찝찝한 느낌보다는 좀 산딱한 느낌? 더 많이 들어요. 그런게. 요런 거 보면 요런 흉터가 다 가려져요. 요렇게 다 발라주면 이렇게 다 발라주면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좀 은은한 석광이 돌거든요. 요런 쪽 보시면 정말 건강한 석광이 돌아요. 요게도 좀 발라줘야겠다. 제가 따로 컨실러를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잡티나 요런 붉은 흉터 같은 것들이 매끈하게 커버가 된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피부 톤도 좀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이런 것도 한 번에 이렇게 싹 잡혔어요. 그리고 턱에 있던 요런 여드름 같은 것들도 비교 컷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전 이게 리뉴얼되기 전 버전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리뉴얼되기 전 버전보다 확실히 이번 AD 된 제품이 발림성이 진짜 좋고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에 있던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좀 속광이 도는 파운데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번 AD 된 제품이 딱 저한테 찰떡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매끈한 세팅 피부 느낌이 나지 않나요? 피부 진짜 좋아 보인다. 그리고 빨리 요쪽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좀 특히 저 같은 건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고민을 똑같이 하는 게 광나는 피부를 연출을 하고는 싶은데 막상 또 광나는 제품을 쓰기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여름에 그게 딱 저거든요. 그래서 또 뽀송뽀송한 제품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하자니 피부 메이크업이 다 떠버리고 광나는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는데 제품이 없어가지고 쓸 수 없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살짝만 발라도 뽀송뽀송하면서 광나는 게 엄청 신기해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좀 속건조는 잡아주면서 겉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를 해주니까 좀 요렇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은은한 속광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오우! 너무 신기하다. 컨실러 하나도 안 하는 피부에 가까이서 보시면 요런 은은한 속광이 계속 돌아요. 제가 요 제품이 지속력이 특히 엄청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베이스 제품으로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아침에 지금 시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요 피부 상태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파우더도 따로 안 할 거예요. 이렇게만 마무리를 해줄게요. 피부 표현은.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정도니까 얼른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하고 촬영을 하러 갈게요. 쉐이딩으로 윤곽을 조금 잡아줄게요. 투쿨프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이에요. 얼굴 중심을 좀 잡아주고 오늘은 TMI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 TMI 없어서. 왜냐면 오늘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려고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많이 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메이크업 명상이랑 브이로그를 한 영상에 담으려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그리고 너무 생리기간이 돼가지고 이런 이마랑 턱 쪽에 뾰루지가 엄청났어요.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해줬으니까 눈썹 부분만 이렇게 살짝 쓸어줄게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좀 세미매트 타입이어가지고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해도 이런 쉐이딩을 했을 때 피부에 뭉치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쉐이딩을 빡세게 해줍니다. 왜냐면 사진이니까 TMI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브로우를 해줘야 되는데 브로우도 오늘 정말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양은 제가 평소 하던 모양대로 하되 저를 살려서 그려줄게요. 오늘은 그리고 메이크업이 너무 별게 없기 때문에 피부 브로우 쉐딩 섀도우 잠깐 입술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브로우도 얼른 그려줄게요. 딱 이렇게까지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웨이플브라운 옅은 컬러랑 좀 진한 컬러를 조금 섞어서 그냥 눈썹의 빈 부분 정도만 채워줄게요. 브로우가 너무 진하면 별로 안 예쁠 것 같은 사진이 이렇게 대충 해주고 그냥 나머지는 스튜디오에 가서 어차피 수정을 할 거니까 스미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이걸로 눈썹을 살짝 빗혀줄게요. 눈썹 색을 좀 균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어 근데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애교살을 그려줘야겠죠. 살짝만 그려주고 오늘은 아이메이크업이 거의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그림자 정도만 주는 이걸로 합시다. 요 정도로 그림자만 주고 그리고 클리오 프리즘 멀티팔레트 01 플레이 주크박스 여기에서 딱 컬러를 두 개만 사용할 거예요. 여기 요 세번째 요 컬러로 음영을 줄 거고요. 요거를 연하게 해서 쌍꺼풀 선 살짝 위쪽까지 이렇게 음영을 아주 살짝이라도 줘야 그래도 눈매가 조금 깊어 보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기 두번째 줄에 있는 요 컬러로 펄을 살짝 해줄 거예요. 너무 많이는 안 돼요. 눈이 조금 트여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요렇게까지만 해줍시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렉시 픽서 요거를 사용할게요. 이거는 이제 했을 때 마스카라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냥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한 올 한 올 올라간 느낌이어가지고 요렇게 엄청 자연스럽죠. 요거는 뭐 소윈템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저는 엄청 간단한 메이크업을 할 때 요 마스카라를 진짜 많이 써요. 요렇게 해주고 블러셔랑 립만 하면은 끝이에요. 블러셔는 크리니크 펄팝 요 컬러를 이용해줄게요. 요거를 살짝 묻혀서 오늘은 또 블러셔도 많이 하면 안 되는 메이크업이어서 그냥 요 광대 쪽 요 부분 여기를 그냥 사선으로 정말 연하게 화면에서 보면은 티가 거의 안 날 정도로만 해줄게요. 립도 살짝 누디한 컬러로 갈 거거든요. 홀리카홀리카 누드롭 듀이스틱 시스로 피치 요거는 피치 컬러인데 약간 촉촉한 타입인데 번들번들 거리지는 않고 발랐을 때 되게 립밤처럼 발리는 립인데 엄청 좋아요. 약간 요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립도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딱 요렇게까지만 해줍시다. 요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이에요. 메이크업이 너무 간단하죠. 요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끝이고 일단 저는 머리를 대충만 말려주고 올게요. 어차피 스타일링은 스튜디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렇게까지 메이크업을 해주고 얼른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그냥 이렇게 나시에 요런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마쳤으니까 얼른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스케치로 와서 언니가 찍어주고 있어요. 언니가 얼굴이 돼요. 저는 장유입이고요. 일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본화는 포토드레스입니다. 10m 때 썼던 프로필 사진도 언니가 갑작스럽게 찍어줘가지고 제대로 찍으려고 오늘 왔어요. 지금은 피부화장은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부 상태가 엄청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처음 딱 이걸 시작으로 오늘 일상 하루 동안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 계속 보여드릴게요. 나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진짜요? 진짜 눈치기를 듣고 쳐 봤어. 진짜 많이 봤는데? 팬텀에 남았어? 아 원래 일통쯤 시작하는 회사에서 제 팬텀이었는데 제가 회사 나오고 예린이한테 빨리 퇴사하고 나랑 의라자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너 월급 줄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얘 인형 기달렸어요. 제가 그치? 난 네 인형 기달렸어. 수뇌보야? 수뇌보예요. 살아보면 계속 수뇌보예요. 살아보면 계속해서 진짜 되게 예뻐. 진짜 예쁘다. 이거 보이지? 개 예뻐. 여기 쇼핑몰 촬영할 때 진짜 예쁘다. 여기 쇼핑몰 촬영할 때 진짜 예쁘다. 이거 완전 철덕이다. 나 플랜 패널 하지? 나요. 괜찮아. 지금 여기 슬슬 지퓨저 해놓은 것 같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포토그래퍼 언니한테 플랜 패널을 도망가세요. 이거 어디서 보러 돌아? 선생님 케이크. 오 이거 진짜 혼자 예쁘다. 헐. 야 너무 예뻐. 아 개운해. 와우. 와우. 아우. 와우. 와우. 못났다 코미래로 갔다 와서 이렇게 찍어요, 잔뜩. 너무 잘. 깜짝이야. 진짜 너무. 아우. 그래서 진짜 사진 못 찍어서 아이폰만 찍은 것 같아. 나는. 흠. 끝까지 잘하고.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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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려. 이면에 들려야 돼 여러분 두 번 가세요 기억나겠어 홀 개잘나 개잘나 진짜 진짜 내가 원하는 어떤 배우 느낌 조금만 시작해 여러분이 모았다면 되게 잘하고 싶은데 선배 꺼 좀 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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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몸 찌그네는 줄 아냐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첫 번째 포토가 했어 잔유 어서오세요 홀 홀 홀 마지막 책장인데 피부 수사관리였는데 지금처럼 좋아서 안 해둘 것 같아 두 시간 정도 촬영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무너졌죠 많이 끄덕끄덕 캡슨 카메라 약간 원래 논시하는 거 이렇게 월 모델 있어요 언니가 오늘 아니에요 아니요 나도 내가 몇몇마다 한해나 진짜 다 할 줄 알았는데 오 나 진짜 사장님 같아 면접 질문해 보세요 질문은 왜 저 제가 해요 면접까지 해줘야죠 면접 보러 온 거였어요? 네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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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하러 갈 거예요 지금 3시쯤 됐거든요 오다가 화장을 고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는 내내 계속 잠을 자버려가지고 화장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 안 고친 상태에서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피부 보여줘야 돼. 오늘 파운데이션 바른 거 지속력 테스트하고 있어. 피부 많이 좋아졌네, 진짜. 그치? 나 이거 아침 8시에 화장하고 하나도 안 고쳤다. 진짜 깨끗하다, 근데. 맞아, 이거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피부 엄청 좋아. 자고 일어났는데 원래 더 좋아. 맞아. 이제 운전면허 학원으로 갑니다. 날씨 너무 좋아. 야, 우리 방콕 가자, 방콕. 언제? 너무 좋더라. 나 이번에 갔다 왔잖아. 언제? 내가 바로 애매할게. 나 7월 달에 발리 가. 7월 달에? 응. 아, 좋겠다. 지금 길게 가, 발리는. 발리다, 4박 5일 가. 왜 그렇게 짧게 가? 나 왜냐면, 나 일해야지. 야, 나 이번에 방콕 갔다 와서 너무 좋았거든? 방콕은 한 번도 안 가봤어. 어, 개 좋아. 그리고 베트남도 좋다. 응? 난 후지매밖에 안 가봤어, 베트남. 어, 다낭 진짜 좋아. 음식이 너무 맛있어. 난 고수를 일단 사랑하잖아. 거기 고수가 한국 고수랑 달라. 겁나 찐해, 주문. 진짜 맛있어, 근데. 다낭은 엄청 짧아. 그니까. 근데 그거 가는 게 친구들이랑 가는 게 아니라 편집자님들 두 분 계시거든? 두 분이나 있어? 나 편집자 두 분이랑 그 자막도 따로 한단 말이야, 영어 번역하는. 그 세 명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그냥 직원 휴가. 어, 직원 휴가. 나도 껴줘라고. 고모도 펜집 배워. 하루 추가해가지고 두 시간 추가해서 여섯 시간 잡아드린 거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파데 엄청 좋네. 등록하고 이제 갑니다. 오늘부터 등록을 해서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등록만 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육 듣고 뭐 필기 시험 보고 해가지고 한 한 2주 동안 뽁새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나 할 수 있을까? 야, 겁나 재밌어. 하다 보면 있잖아, 운동 신동 같아, 내가. 아, 진짜로? 장래하고 도로 쪽에 나가 이렇게, 이런 길을 나가. 근데 내일 여기가... 네, 내일 여기가... 전시현이 이거 어디세요, 여러분? 얼굴이 나와도 돼요, 근데? 아,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두어 찍어도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 봐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청아 닮았다. 에잉? 눈도 청아 닮았다. 너무 좋아. 저 쌍스에서 고객님. 하하하하 아, 청아 안 좋아한데? 아니, 좋아하는데 쌍스에서...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옛날에 김수현 씨 어렸을 때. 응. 누군지 알아요, 김수현? 응. 나 어렸을 때 되게 제일 인기 많았던 여자들. 옛날에 아이리스 나오셨는데. 너무 과찬해 주시는 거 같아요. 응. 아, 그럼 저도 생각해 볼게요, 한 번 닮은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동물종만 해놨어. 하하하하 이 가다 저 쫓겨나는 거 아니죠? 눈 모인 사람은 다 말하더라고요. 동물종만 해놨어. 동물종만 해놨어. 유세윤 닮았더니 유세윤 닮았더니 유세윤 닮았다. 어, 유세윤 닮았다. 아니, 유세윤 닮았다. 아니, 유세윤 닮았다. 아, 그런 거 같아요. 풀먹는... 풀도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라버? 아니요, 라버 말고. 음... 하... 아니, 뭐해. 풀먹는다고. 아, 유명한데. 알파카? 아니에요. 알파카는 약잖아. 아, 생각이 안 나. 아, 코어카. 코어카 닮으셨어요. 코어카 닮았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닮으셨어요. 멸종... 멸종이지. 동영상이랑 목소리가 달라. 진짜요? 아니, 근데. 나도 동영상으로 됐잖아. 김지수 씨 같은 거. 휴가 언제 가요? 저 7월에 가요. 7월 몇일이요? 9일이요. 어디에 가요? 저 아직 발리 한국어감만 끊어놓고 아무것도 안정했어요. 짠! 너무 좋아해. 다시 태어난 기분. 리터치를 했어요. 오늘 일정이 다 끝났어. 리터치하면서 총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 상태가 무너진 게 하나도 없어요. 광이, 속광이 계속 돌려. 시정 조금만 하고 나갈게요. 코코를 살짝 수정해줄게요. 이 정도만 있어서. 이 정도면 잡티 같은 거. 가볼까요? 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힘들었던 하루예요.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오늘 한 게 별로 없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피부도 한 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속력 테스트를 작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 한 8시 정도에 화장을 하고. 그리고 촬영 전에 메이크업을 한 번 수정하고. 그리고 쭉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붙임머리를 다 받고 나서. 이제 메이크업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수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지금이 새벽 2시예요. 붙임머리를 다 받고 나서 8시 정도가 됐었는데. 녹음을 마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수정을 안 하는 피부예요. 무너짐 같은 게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진 게 하나도 없죠. 보통 이렇게 오래가는 파운데이션 특징이. 좀 건조해서 들뜸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하나도 들뜸이 있고. 광도 되게 예쁘게 유지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되게 피부가 무너짐은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땀을 흘리면서. 좀 무너짐은 좀 있었는데. 피부 톤이 막 탁 해지거나. 그러진 않죠. 되게 피부 톤이 예쁘게 무너진 것 같아요. 모공 같은 것도 부각이 별로 안 됐어요.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요 파운데이션을 좀 정착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TMI가 하면서 있는데. 오늘 녹음하고 온 게 혼자의 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2년 전에 녹음을 했다가. 이게 계속 미뤄져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음반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오늘 녹음을 다 마치고. 제작 과정만 거치면 끝나요. 오늘 진짜 너무 바빴어요. 아침 8시부터 지금 새벽 2시까지. 화장을 한 순간도 안 지고. 계속 깨 있었어요. 제가 오는 내내 계속 잠을 자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럼 이제 저는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을 필기시험 사야 되거든요. 안녕.